2019년 12월에 개봉한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면 백두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북한의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추가 대폭발을 할 경우 한국 전역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면서 백두산의 추가 대폭발을 막기 위하여 한국과 북한의 특수부대의 의원들이 백두산으로 향한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말에 백두산 주변에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수천 마리의 뱀떼가 출현하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며 백두산 주변의 북한과 중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기슭에 자리한 중국 연번 조선족 자치주 안투연에서 2010년 11월 9일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11월 9일 오후 1시 45분 안투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2시 7분께 같은 지점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에 발생한 백두산 주변의 연속 지진과 수천 마리의 뱀떼의 출현은 백두산 대폭발이 아니라 4개월 되는 날에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1의 동일 본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백두산 일대에서는 199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모두 3천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11월 되면서부터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백두산의 재폭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두산이 아니고 일본의 규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가 대폭발을 하였고 그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새해 첫날 2022년 1월부터 일본에서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지진 학자, 화산학자분들이 하였습니다. 후지산은 1707년 12월 16일 분화했습니다. 당시 도쿄에는 분화 후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약 2주에 걸쳐 2cm 두께로 쌓였습니다. 후지산은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분류됐으나 일본 전국의 화산활동을 평가하는 화산분화예측연락회가 심도인은 연구를 거쳐 1975년 활화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계열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지난해 2021년 12월 3일 오전에 후지산이 위치한 야마나 시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에 대해 기상청은 후지산의 화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 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아스 개건 교수도 말하기를 지난해 12월 이후 지진을 보면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2022년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의 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신호가 코인 대학의 심하무라 히데키 특임 교수도 12월 3일 연속 3번 발생한 야마나 시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은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산 분야 저명학자인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의 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여서 사실상 분화가 대기상태의 스탠바이에 놓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에 일본 내 관계기관들이 후지산에 폭발을 염두하고 각종 피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었습니다. 후지산 대폭발 피난 계획까지 수립할 정도면 대규모 분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후지산의 피난 계획과 관련해 야마나시 시지오카 가나가와 등 세계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후지산 화산방제 대책협의회가 시지오카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기관 주요 인사들은 2012년 내로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을 대비해 피난 계획을 작성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고 후지산의 분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으로 피난 계획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2015년에 후지산 분화 대비 피난 계획을 완성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난 계획과 관련해 오가와 히데오 회장은 후지산이 분화하면 간토 지방을 시작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것인 만큼 현 단위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난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후지산 인근에서 꽤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2012년 초의 후지산 인근에서 규모 5.5급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후지산 대폭발설이 제기됐었으며 더군다나 당시 후지산 인근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서 무려 18차례나 약진과 여진이 발생해 후지산 분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확산됐었습니다. 후지산 인근의 잇따른 지진 발생과 관련해 실제 일부 화산 연구자는 후지산 대폭발과 산 자체가 붕괴되는 이른바 산채 붕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는 후지산 인근의 연이은 지진과 관련해 도쿄 등 수도권에서 규모 7.0 이상의 직하형 지진이 4년 내 일어날 확률이 70%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도카이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300년 전 수루가 서쪽 해저에서 8.6 규모의 당시 일본 최대 지진이 발생한 후 실제 49일 만에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후지산은 10년 전만 해도 지하에서 마그마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주파 지진이 빈발했으나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잠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든 분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쿄 지진 여파가 후지산에 닥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의 화산방제연구센터 관계자는 화산지하는 마그마와 열수로 파괴되기 쉬워 군소 지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후지산과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의 지진 발생에 이어 대폭발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불어닥칠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지산뿐 아니라 화산이 뿜어내는 화산재는 96km 떨어진 도쿄 등 수도권 일대로 퍼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파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청전, 단수 등으로 주요 산업도 당분간 나비돼 일본 열도가 겪게 될 인명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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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